안녕하십니까? 대성훈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위험물기능장 필기 합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험물기능장은요.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따로 있는데 위험물기능장은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최상위 등급입니다. 기술사와 기능장은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같습니다. 그만큼 최상위 등급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걸 취득했을 때 그 자부심 또한 굉장히 클 거라니까요. 자, 이제 한번 볼게요. 동일 유사 분야 기능장 소지를 하고 있는 분은 위험물기능장 바로 응시할 수 있고요.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9년 이상입니다. 여기에는 관련되는 군경력 또한 포함을 할 수 있고요. 산업기사 모든 산업기사 취득을 한 날로부터 실무 관련 분야 실무가 5년 이상이면 응시 가능하고 다음에 모든 종목의 기능사를 취득한 경우라면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조건, 자격을 갖추었을 때 위험물기능장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 자, 다음으로 위험물기능장 필기 응시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14년부터 15, 16, 17, 18, 19년까지 봤을 때 지속적으로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특히 14년 대비해서는 약 2배 정도 더 증가한 걸로 보여지고요. 약 2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20년에도 19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응시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응시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혜택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. 자, 위험물기능장으로 인한 사업장에서의 지위상승도 있고요. 또 사업장에 따라 기능장을 갖고 있으면 어떤 수당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게 지급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위상승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위험물기능장을 취득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 한 90%는 소방시설관리사 목적으로 이걸 취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소방시설관리사 이걸 치기 위한 자격도 필요한데 만약에 위험물기능장을 취득을 하면 취득함과 동시에 소방시설관리사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바로 준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시설관리사의 2차 과목 중에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과목이 있습니다. 이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기 때문에 다들 위험물기능장을 거쳐서 관리사로 넘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 위험물기능장 필기 시험에 대해서 보면은 이건 시험이 CBT 방식입니다. 그래서 종이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으로 시험을 치는 그런 방식인데 1시간 동안 시험을 치게 됩니다. 자 일반적으로 위험물기능사 1시간이고요. 위험물산업기사 1시간 반 이렇습니다. 그런데 위험물기능장이 1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위험물기능장 필기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히 공부를 좀 하면 충분히 됩니다. 그런데 시험을 치러 가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모자랍니다. 60문제지만 기능사나 산업기사와의 어떤 차원은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1시간 동안의 60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시간 안배를 좀 잘 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. 그래서 기능장 필기는 이 1시간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전략을 좀 잘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?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일단 한 번 읽고 난 뒤에 답이 나오면 그건 풉니다. 그런데 한 번 읽었는데 이게 뭐지? 무조건 넘어가세요. 일단 아는 문제부터 쭉 풀어놓고 다시 다 끝낸 상태에서 모르는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시간 부족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메꿀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. 총 60문제입니다. 자, 구성을 보면 일반화학과 유체액학이 있는데 일반화학은 위험물 산업기사는 한 과목으로 존재하죠. 하지만 위험물 기능장은 전체 중에 약 9% 정도입니다. 9%니까 크게 의미가 없다라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실기 때 계산 문제의 대부분이 일반화학에 대한 기초화학에 대한 이 화학부분이 들어가니까 얘는 일단은 챙기는 걸로 하고요. 유체액학 몇 프로입니까? 1.4%입니다. 얘는 그냥 필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. 그냥 넘기세요. 위험물 성질 취급이 31%입니다.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 이 법과 함께 시설기준이라는 부분은 우리 별표라고 하는 법의 별표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기준과 소화설비라는 부분들이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여기에서 출제가 되니까 좀 많이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. 얘가 무려 47%나 나온다는 겁니다. 그리고 필기에서만 출제가 되는 공업경영이라는 부분 항상 6문제죠. 총 10% 정도로 차지합니다. 자, 기능장 필기는 과락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이고요. 어려운 문제를 한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과목들의 구성을 보고 버릴 건 버리고 할 건 하자는 취지인데 유체 역학을 제가 아까 1.4%니까 크게 비중 두지 말자고 한 이유도 실기에 출제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. 한 문제, 몇 년 만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. 일반화가 말씀드렸죠. 필기의 비중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실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위험물 성질 취급 이거 실기에 그대로 나옵니다. 안전관리법, 수화방법, 수화설비 전부 다 그대로 나옵니다. 그래서 2번, 3번이 정말 중요하고요. 그리고 법령은 실기에 안 나오니까 필기를 위해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 과목이라고 봄이 되겠습니다. 배우라 강의 그리클럼은 총 58강으로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 기초학이죠. 기초학은 본문 강의 전에 꼭 미리 들어야 됩니다. 기초학은 필수입니다. 3강 구성되어 있고요. 일반화학과 유체역학 13강 13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위험물 성질 및 취급 12강이고요. 시설교준 및 안전관리법 23강 공업경영 4개의 강입니다. 그리고 관연도 기초 문제 풀이가 33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. 그래서 필기 때는 이것만 충분히 잘 해두었던 점수 받는 게 큰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필기를 준비하실 때 오히려 실기를 미리 염두에 두시면 필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실기는 필기 내용 그대로를 중앙식 시험치는 거죠. 그래서 원래 사람 심리라는 게 바로 앞에 필기 시험이 있으면 이걸 잘 볼 수가 없지만 시간 유의가 되신다면 얘랑 병행하는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것을 추체를 드리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위험물 기능장 필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본 내용이고요. 본 강의에서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. 미리 합격 축하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